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냥 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아 여기 안 아 굿바이 미역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 같은 걸 알려주었어요. 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했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죠. 에그라 컴퓨全部 예수 여전히 죽여가지고 many people who died are so much so that they decided to have him killed. They gave 30 pieces of silver to Judas, one of Jesus's disciples to hand Jesus over to them.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중에서 한 명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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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을 해석하려고 했어요. 나의 말은 아니지? 주다스는 주다스는 너는 알 수 있어 주다스는 답변해 빨리 하자 주다스는 떠났어 음 어 말했.. 음 해서 음 했어요 음 어 그 배신한 사람한테 빨리 뭘 준비하라고 했는데 뭘로 했어요 뭘 준비하라고 했는지 저도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선 아 떡이 먹는 사람 중에서 먹는 사람 중에서 먹는 사람 중에서 그거라고 했어요 먹는 사람 The Holocaust 예전에 이야기 아 보상을 찾았어요 Jesus took bread and thanked God for it He broke it Gave it to his disciples and said Remember me when you eat this It's my body given for you 어 예수님이 이거 땅을 들고 음 어 기도하고 음 잘라가지고 음 이건 내 몸이라고 했어요 하면서 주웠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예수님이 뭐 드시자니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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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Jesus know that 너 was going to to him 맞어? 예전님의 알고 계셨어 음 음 이거를 이 잔으로 다 마시라고 했어요 그거는 음 어 어 예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어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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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네 어 액티비티 해볼게요 하 오늘은 뭐지 그거 하는 날인가 봐요 뭐 뭐 거 이번에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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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흥 이사람은 그냥 이색으로 하고 이상해졌다 좀 어떤 사람은 어둡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밝게 하고 골그로 해야겠죠? 어헛 번딩도 못해 빅크세 빨리 간세고 이렇게 해 아 이 사람들 목을 빼먹었네요 제가 귀랑 그냥 이걸로 다 해버릴게요 이 이 위 얼굴 얼굴 색깔로 네, 이거요. 목을 안 해준 사람이 있었네 음 이걸래 이렇게 이제게 좀 더 이렇게 할께요 이거는 뭐랄까 이거는? 음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핑크색이 난거 같죠?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눈은 너무 눈아쳐 눈은 너무 눈아쳐 아 저사람 옷을 안 넣지 노란색으로 덮어 이렇게 한번 해 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내가 조용히 해 내가 조용히 해 음 이제? 이 색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천이 깔려있다고 하고 너무 어두운 색깔이 많은 것 같죠? 밝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할게요 음 음 다 끝났다 아 굿바이 미얼 네 오늘은 아 굿바이 미얼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